한파에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지역병원에 따르면 겨울철 독감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일부 병원은 병실이 없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독감은 감기와 마찬가지로 공기를 통해 전염됨에 따라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 전문의들은 감기와 독감은 모두 전염성이 있는 분비물과 접촉함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을 잘 지켜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